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9년 8월 3일 토요일 임신일에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촬영을 하는 이유는 토요일에 제 자리에 없어요. 아주 멀리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자 보시면 기해년이고 심미월의 임신일입니다. 심미월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감목과 계수의 기운이 모이는 임묘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정화 9일에 민목 3일에 기토가 18일인데 저희는 지금 이 시기에 있습니다. 8월 8일 새벽에 끝납니다. 새벽 4시 넘어서 끝나고요. 그때까지는 심미월입니다. 혹시 본인의 일관을 모르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그래서 본인의 일관을 아는 방법과 만세력 보는 방법에 대한 링크가 두 가지 있어요.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시간은 항상 움직여요. 이 뒤에 시간 기둥을 제가 지금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시간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임신일이 떴다는 전제하에 이게 연월일이고 날짜 위에 있는 것을 저는 일관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임이라는 한자고요. 임은 임수라고 보통 제가 부릅니다.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의 기운을 이제 여기다가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이제 사람들마다 다 본인의 일관이 있습니다. 본인의 일관에서 이게 어떤 글자고 이게 어떤 환경인지를 보고 해석을 해드리는 단식 판단법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관 중심으로 보기는 하나 그 운세가 사람들의 글자가 모두 4조 8자니까 총 8글자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같은 글자로도 다를 수 있고 쌍둥이면 더더욱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십시오. 운세는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기회년의 십미월의 임신일이라고 해서 오늘은 원숭이날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 십미월의 기운 때문에 물이 다 말랐는데 개수도 임묘를 하기 때문에 이 싱금속에도 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숭이 글자에도 임수라고 하는 물이 들어 있는 거예요.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날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말에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편안하실 겁니다. 그럼 간목일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간목일관 분들에게는 이 글자가 인성이 되거든요. 수생목이라고 해서 이게 음량이 같아서 편인이 됩니다. 편인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학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거를 그만두시거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좀 높은 날입니다. 기존의 거래들이 끊어질 수가 있고 혹은 취소가 될 수가 있는데 급하게 다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날이고요.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학과를 보통 휴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전과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학교 자체를 접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전공 과목 자체를 바꾸시거나 학교를 바꾸시거나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에게는 이게 정인이 됩니다. 인성인데요. 정인이 퇴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취소할 수밖에 없는 뻔한 계약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너무 비전이 없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을 손대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병화분들 볼까요? 병화일관 분들에게는 이게 평관이 됩니다. 관성이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관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여자분들은 남편이 뭔가 사정이 딱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돕게 되는 날이고요. 남편이 그렇다니게요. 혹은 난 남편이 없고 그냥 싱글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본인의 직장 혹은 나의 일에 대해서 좀 뭔가 한계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의 일적인 부분에서. 그건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정화분들입니다. 정화일관 분들은요. 오늘 이게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요. 이미 자식을 생산해서 지금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이 평소답지 않게 막 시장을 합니다. 메이크업도 하고 특히 여고생이나 여중생 드신 분들은 이상하게 안 입던 옷을 막 입기도 하고 원피스가 더 화려한 거 그렇게 한껏 꾸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으시거나 아직 결혼 전이라서 혹은 결혼하셔서 남편이 이미 있는 여자분들은 남편이 뭔가 수상해요. 화려한 외출을 하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남녀노소 전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목격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뭔가 숨기는 모습이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요. 무토를 볼까요? 무토일관분들은 이게 편제가 됩니다. 토일관분들은 재성이 되거든요. 편제가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기부라든가 봉사활동 등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주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든가 친아버지죠. 친아버지는 남자 입장에서 부인에 해당하는 혹은 여자분들 입장에서 시어머니도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시어머니 혹은 부인의 상황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아프다고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에게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돈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지출이 많아질 수가 있어서 잔고가 바닥날 수가 있고요. 내가 쓰던 내 가족이 쓰던 어쨌든 잔고가 좀 많이 빌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부인 분께서 뭔가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하고 화려하게 뭔가 개모임을 간다거나 가신다거나 친목 모임 등에 나가신다고 안 입던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경금일관입니다. 경금일관 분들에게는 이게 식신이 됩니다. 금생수기 때문에요. 이게 식신이 되고 식신이 걸록지에 앉은 날입니다. 식신은 자식도 될 수 있거든요. 자식의 성적이 아주 괜찮은 결과를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성적이 잘 나온다는 말은 지난번 기말고사라던가 아주 중대한 시험이 성적이 아주 괜찮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식이 없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본인의 일의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 날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칠판이 조금 넘어졌네요. 자 이제 신근분들 보겠습니다. 신근분들에게는 상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회사에서나 혹은 사업장에서 아주 자잘한 손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당직을 서신다거나 토요일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혹은 주말이라도 일을 손에서 못 놓는 분들, 투잡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개인 생활을 좀 포기를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주말도 세미나 같은 거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신근분들은 좀 일 중독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 생활에 손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일관들 남았죠.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글자가 떴죠. 임수 입장에서 임수니까 이건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이고 이게 꼭 사업이나 직장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동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대화가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미팅을 잡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 통화를 하실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제 개수분들입니다. 개수분들 입장에서는 음량이 다르죠. 그래서 겁제라고 부릅니다. 이 임수를요. 겁제가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저는 묘지보다 사지를 안 좋게 봅니다. 사지는 죽을 사자를 써서 끊어지는 날이거든요. 잠깐 나와 인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탁 하고 고무줄이 끊어지는 날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 친인척 포함해서 가족들, 남편도 포함이 되겠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질 수 있고 그냥 답답해요. 무기력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 운세를 또 봤고요.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어쨌든 주중에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고 8월 3일 토요일은 이제 다사다는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있었던 7월달부터 있었던 주말들 중에서는 그나마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운적인 흐름이 이제 좀 식어가거든요. 뜨거운 거에서. 뜨거운 것에서 식어가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봅니다. 어쨌든 고생도 정말로 많으셨고요. 너무 멀리 막 가지 마시고 많이 저처럼 멀리 좀 다녀올 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멀리 가셔서 제대로 힐링하고 들어오시고 멀리 가기 힘드신 분들은 집 가까운 거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과 화목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일요일 영상 촬영하러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